안녕하세요 지퍼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장마차에 또 많이 발생을 하는 예 고추의 배꼽석급병 원인이 이제 보통 칼슘 결핍이 이제 보통 많이 되는데 칼슘제를 비싼 걸 쓰지 않고 쉽게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구매를 해갖고 자주 쓸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원인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창 이제 고추 노지가 이렇게 지금 고추에서 이렇게 잘 자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꽃도 지금 많이 피고 있고 열매도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제 요시기가 되면은 뭐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냐면은 보시면은 요렇게 고추 끝이 요런 식으로 무슨 병 걸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가 뭐냐면은 바로 고추 배꼽석음병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칼슘과 그리고 석회 결핍으로 보통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딱 까보면은 보통 이제 씨가 이제 까먹거나 그런 경우들이 이제 보통 많이 발생을 해요 보시면 안에도 보시는 시가 이렇게 까먹어요 까먹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칼슘색해 결핍인데 보통 요게 또 질소가 부족할 때도 또 이게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토양의 pH 이 pH에 따라서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많이 잘 흡수할 수 있고 못할 수가 있다 보니까 토양의 pH 원래는 잘 맞춰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 원인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우리가 예방으로 칼슘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칼슘을 제가 이제 만든 것도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은 이 밭에 칼슘을 치실 때는 우리가 보통 칼슘은 뭐 초산 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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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산 칼슘 염화 칼슘 여러가지 칼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식물에 염메시벨을 줬을 때 칼슘이 흡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에 칼슘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칼슘제가 워낙 비싼 게 많고 이게 흡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주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칼슘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보시다시피 염화 칼슘을 식품 참가물이니까 식용인데 염화 칼슘을 저희가 한포를 사서 저희가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인터넷이나 보시면 가격이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25kg 거든요 한포에 한 3만원 정도 하는데 이걸 사서 계속 쓰시면 정말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염화 칼슘이 흡수율 자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에 소금보다 더 잘 녹아요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만룡 고래통 아시죠 거기에 보통 1kg 정도 보통 0.2% 에서 1kg 정도를 넣어서 하는데 칼슘은 흡수가 잘 안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는 보시면은 또 붕산비료죠 붕산비료 요거를 저희가 스물단말 기준에 저희가 요거 기준에 40에서 한 50g 정도 해서 요 칼슘을 같이 저희가 고래통에다가 물이 희색해 갖고 스물단말에 요거 1kg 그리고 요거 한 40g 에서 붕산비료 한 40g 에서 한 50g 정도 맞춰 갖고 저희가 녹여서 저희가 요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초기에 요거로 이제 1차 2차 3차로 해서 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저희가 한 3회 정도 주고 있고요 또 급하게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칼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산 칼슘이 있고 인산 칼슘이 있고 뭐 항산 칼슘도 이런거 여러가지 그건 만듭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 nk 를 녹여서 염화칼슘 하고 같이 혼용을 하게 되면은 4종 복비용 칼슘이 되다 보니까 nk 에다가 밀양요소 넣어서 염화칼슘 하고 녹여 갖고 하시면은 어 또 이 배꼽 소금병에 또 질소가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추나무가 생룡하는데 또 질산도 필요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질산 칼슘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인산 칼슘 그리고 뭐 염화칼슘 요것만 쓰셔도 됩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붕산은 같이 들어가면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한 포 그리고 요거 붕산비료 요거 해서 계속해서 한 세 번 정도 쳐 주시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추에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다가 요 칼슘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요거 여러분들 하셔 갖고 요게 또 습기가 들어가면 또 굳어요 굳기 때문에 밀봉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꾸준히 쓰시면은 비싼 제품 쓰지 않고도 효과를 극대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칼슘제 이니까 비싼거 쓰지 마시고 요거 꼭 사셔 갖고 어 그 희석돼서 맞춰 갖고 사용을 하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칼슘 부족의 현상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100% 지금 앞에서 만드는 그걸로 해서 연면 시비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100% 이 칼슘이 잎이라든지 줄기나 뿌리 쪽으로 흡수가 잘 안됩니다 그게 칼슘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를 주면은 좋은 칼슘제를 만들게 되면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가 되는데 그 50%가 흡수되는게 기본적으로 한 5일 정도에서 6일 정도 지나야 그게 흡수가 한 50%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칼슘만 주는게 아니고 칼슘 흡수를 위해서 붕수를 함께 섞어 주면은 조금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붕수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번만 칼슘을 줘 갖고는 50% 흡수가 안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에서 10일 전에 한번 치면은 곧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흡수가 한 5일 정도에서 6일 정도 돼야 칼슘이 1차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때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2차를 또 주고 그리고 7일에서 10일 지나고 나서 3차를 주시면은 고추가 생장하는데 충분한 칼슘이 3회 정도가 딱 좋습니다 더 많이 준다고 더 흡수를 많이 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촌진흥청 이라든지 이런 데 연구 데이터를 보면은 고추가 자라는 작기에 맞춰서 3회 정도를 주면 딱 맞다고 이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제가 칼슘 이라도 설명을 해 줬지만은 칼슘도 여러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기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질소에 부족으로 인해서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질산칼슘, 초창기, 초상칼슘 그리고 인상칼슘, 염화칼슘 이렇게 해서 3회 거쳐서 주시면은 딱 필요한 영양 칼슘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제에 우리가 보통 NK 를 넣어서 4종 복합 칼슘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밀양 교수까지 넣거나 그리고 맞추면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칼슘은 여러분들이 만들기 따라 쉽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에다가 제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NK가 들어가면은 4종 복합 칼슘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맞춰서 여러분들이 제조를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지는 데는 솔직히 이게 한두 개가 이렇게 발생을 해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걸 다 뭐 신경을 다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비가 너무 자주 오다 보면은 토양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는 그런 환경이 맞춰지다 보니까 요런 결핍이라든지 고추 낙하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덮밭을 하시거나 그리고 처음 농사 지으신 분들은 이게 아깝잖아요 그런만큼 칼슘도 꾸준히 쳐주시면서 밀양 교수까지 쳐주시면은 요런 게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덜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질섭기도 잘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런 부분들도 또 발생을 합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서 지금 하여튼 뭐 이제 또 장마가 시작을 한다 하니까 걱정입니다 아무리 영양을 잘 주고 관리를 잘 한다 그래도 우리가 자연 앞에서는 진짜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만큼 자연 보호도 해야 되고 하여튼 올해 또 장마가 또 비가 많이 온다는데 아무 무탈 없이 또 농사가 또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 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지포농구 구독하기 좋아요 공작은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